안녕하세요. 셰프 오세득입니다.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지금 외국 쪽에 일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요. 한동안 바빠서 못 갔던 농장들이나 못 보았던 식재료를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가서 조금 더 요리와 농장과의 연결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보낼 계획도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리사다 보니까 요리에 대한 영화를 거의 다 보죠. 안 본 영화 거의 다 보는데 결국 의사로 가지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듯이 여자분이 주인공이 되는 요리 영화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여성들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는 대회를 봤지만 아직까지 주방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되게 그 영화 안에서는 좀 약간 무시하는 뒤에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엘리자이 공의 요리사는요. 어떻게 보면 20세기 프랑스 대장금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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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o. 계속 체크하는 거 네. 사실 제일 맞는 음식 조수는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손님들이 나중에 접시까지 들어와야 저희는 일이 끝이에요. 요리사가 제일 걱정된 게 그거든요. 음식이 맞을까? 잘 드셨을까? 안 맞셨을까? 그 마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음식 들어갈 때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보고 있다가 그 분이야말로 진정한 음식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다 들어가죠. 이 말씀은요. 한국국수의 국가한다로서 한집이 아닌가 일어났다 한집이 상징은 기role 그리고 한집이 다른 청소를 다음날 고구멍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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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고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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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이 모든 것들은 매우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들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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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맞지 않습니다. 한 번 해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양배추가 좀 달라요 세보리캐비지라고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물 모양에서 충청만 배추가 있는데 그 안에 연어를 붙여서 거기 나오잖아요 만들어서 양배추를 탁 쓸어서 밑에 삼각게 쓸어주잖아요 좋게 삶으면 퍽퍽할 텐데 라는 느낌이 있는데 또 양배추랑 저런 것 때문에 육수에 삶았기 때문에 그 안에 향이라는 맛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영상이 궁금해 네 간지 여성 요리사하고 정치를 논하거나 다른 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비선이 되겠죠? 절대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의 맞는 음식에 대한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통하는 거죠. 중용에 나와요. 공자가 말하는 것 중에 입맛불 음식이야 하고만 선능 짐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통령은 본질의 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성 조리사분이 취향저격 그게 어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요리사라는 직업이 그래요.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저희한테는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이런 날이 거의 없죠. dal일이 없죠. 그 녀석은 내일 아침에 들어온 차례입니다. 좋은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온 차례입니다. 오, 네. 오늘 밤에 들어온 차례입니다. 오늘 밤에 들어온 차례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에 들어온 차례입니다. 오늘의 차례는 달리기의 차례입니다. 숙주민은 매일 저녁을 먹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는 일들이 꼭 있어요 요리사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가슴이 찡했어요 왜냐면 나도 저럴 때가 있는데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엘리자공의 요리사를 보시면서요 꼭 해드셔보시고요 친구를 초대도 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요리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리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많은 감동과 재미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세득이 제가 엘리자공의 요리사를 꼭 추천드립니다 엘리자공의 요리사는 엘리자공의 요리사는